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의로운 캠핑생활의 호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강변에 위치한 도용한 노지입니다 우측의 근강변에서 최방 및 캠핑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엄청 넓고 사람이 적은 조용한 곳이에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여유로운 캠핑을 하고 싶죠 노지가 넓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캠핑이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가 풀리면 단체 캠핑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측의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가 빠지지 않게 모래쪽은 조심하세요 그늘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촬영 당일 주말이었는데 진짜 한가해 바닥은 모래와 자동으로 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물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들어왔던 입구 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 깨끗했고 휴지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쪽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 대가져 갑시다 수영불놀이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다리 아래까지는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이쪽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주차 한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승용차가 모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제가 주차했던 곳 바로 이 펜션에 매점이 있어요 이날 너무 더워서 시원한 캠커피 하나를 사먹었어요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촬영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음료, 과자, 라면 등을 펴고 있습니다 조용한 캠핑을 원하신다면 여기 어떠세요? 여기는 옥천에 위치한 금강변 노지입니다 이곳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영상 속에 있습니다 댓글에 힌트나 위치 노출은 자제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캠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